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미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의 전공이 그야말로 조선 중기 시대의 상속제도, 입양제도 이런 걸 종목하셨다고 합니다. 참 독특하시죠? 이런 미국인 교수분 모시고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고자 오늘 초대석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이신데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조선 중기의 상속과 입양제, 그거 아는 한국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네. 제가 원래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문화, 한국의 가족 제도가 관심이 있어서 아주 특별해요. 한국의 가족 제도가. 아주 가족은 탄탄하다는 걸 생각했으니까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족보 같은 거, 다른 역사 자료를 연구해서 한국, 조선 중기에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입니다. 한국말도 참 잘하시고. 못하는 말이 좀 많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한국에 처음 오신 건 언제입니까? 이제 51년 넘었습니다. 처음 65년도 11월 한국에 나왔습니다. 1965년? 네. 어떤 일로요? 그때는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선교사로? 선교활동했습니다. 그때 2년 반 하다가 끝나고 미국 가서 보통 생활을 다시 하는데 나는 한국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년 반은 어디 계셨어요? 원래 서울에 섰다가 나중에 전남 광주. 광주. 광주에 개척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아주 첫 번째,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서울에 몇 개월도 봉사했고. 그때 한국 모습 떠오르세요? 그때는 한국은, 그때는 아주 가난했죠. 그렇죠. 아주 가난했어요. 그때는 수입이 1인당 1년에 125풀이에요. 지금은 3만 넘잖아요. 아직 3만 못 됐습니다. 아직? 아직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요. 그때는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인심이 좀 좋았어요. 아주 사람이 친절하고 우리 오는 곳 환영도 하고. 그때하고 지금도 친구가 많아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파란 눈이시고 키가 굉장히 크시고 코가 높으시고 무서워들 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무섭기도 하고도 장난거리도 했죠. 우리 길에 다니면서 어떤 애들, 그 당시에 뺑코 뺑코 이라고 불렀어요. 뺑코. 뺑코. 그때 나만한 키가 나만한 사람 하나만 만났어요. 그때 호텔에 프론트 하는 분이에요. 택시 부르는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만날 때 우리 서로 눈과 눈으로 인사도 하고 서로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나만한 키가 큰 애들 많습니다. 많아졌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mo Kawam 인심에 반했다? 한국 사람의 인심? 네. 인심이, 난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인심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외국 사람은 여기 와서 한국 사람은 조금 냉정하다고 하지만 나는 안 그래요. 사람을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조금 냉정하지만 아는 사이가 있으면 아주 한국 사람 마음이 따뜻해요. 그 시절 2년 반 계시면서 이미 한국의 가족 제도가 매우 독특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봤죠. 어떤 점에서 독특합니까? 어떤 점이냐면 애들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 교육열, 높은 교육열.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에 제일 높잖아요, 지금.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앞으로 아주 훌륭한 교육 제도가 발전해서 훌륭한 것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염려해요. 어떤 가족은 교육을 위해 가족을 내리는 것, 떨어지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기록의 아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내가 환영을 안 해요. 그렇죠. 문제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한국의 두 가지 아주 가치관. 교육, 가족 두 개 있는데. 어느 때는 교육 가치관은 가족보다도 높아요. 그거 안 되고. 가족은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보다도. 그래서 2년 반 선교사 생활을 마치시고 미국 가셔서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거 뭐냐 했잖아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제가 좀 학술 면으로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동창들 공부는 법대 갖고, 위대 갖고, 사업도 했고 했는데 나는 이것 좀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68년부터. 원래 난 유타 주립대학교, 유타 스테이 유니버시티 1학년에 갔다가 선교사업하기 전에. 그런데 유타 주립대학교는 한국학, 동양학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옮기고 브리금 영 대학교로 옮겼어요. 거기는 동양학은 좀 꽤 있었어요. 하다가 졸업하고 난 석사는 하버대학교 갔습니다. 또 거기는 박사도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국학 됐어요. 언젠가는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염려를 했죠. 또 뭐 법대나 어디 가야 되겠죠. 또 진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난 진짜 아직 직업은 없습니다. 아직 이것만 합니다. 한국학 교수가 직업이신 거죠. 평생 직업이 되신 거지. 네, 완전히. 아바드에서 석사 박사 하시면서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하실 수도 있고 근대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조선 중기 그것도 족보를 통해서 그건 참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무엇보다도 우리 은사님이 와그너 박사.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님. 예, 예. 한국에 조금 아직까지도 이름 알려진.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포학쟁이라고 해요. 저도 오래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네, 하버드에 가셔서. 네. 그분은 누구만 할 때 성을 듣고 어디 정 씨, 어디 김 씨라고 이렇게 항상 묻어요. 저한테도 그러셨다니까요. 그렇군요. 어디 정 씨라고 했어요? 제가 1992년에 가서 뵀는데 정관용입니다 그랬더니 어디 정 씨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정갑니다 그랬더니 그 성 씨는 고려 말에 누구누구가 만든 성 씨고 이렇게 딱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정가라는 게 그렇게 흔한 성 씨도 아닌데 그걸 아시더라고요. 아주 두문성이에요. 청 씨는 보통 진주 청 씨, 하동 청 씨, 연일 청 씨 그런 청 씨인데 청주는 아주 두물어요. 피터슨 교수님도 대단하신대요. 저 와그너 박사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 밑에서 공부하셨군요. 그분 밑에서 족보, 가족 제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난 원래 학부에 인류학 했어요. 인류학 겸 아시아학 두 개 했는데 하버드 가서 인류학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갔다가 인류학은 재미없어요. 제 입장에는. 오히려 와그너 선생이 하는 일이 무척 재미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잘 어울리고 거기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국말 배우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한자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한자 알아야죠. 그리고 족보에는 참 아주 족보 나름의 법칙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족보는 양식이 간단하니까 쉬워요. 자주 보면 이름, 또 연호, 60회갑, 환갑 그 법을 배우면 족보는 쉬워요. 신록 같은 것은 어려워요. 신록. 왕조신록 이런 거. 왕조신록. 왕조신록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어려운 건데 왕조신록은 요새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번역된 거 읽지는 않았고 원본을 읽었어요. 한문으로? 한문으로. 그 당시는 제가 한문 선생 하나 찾았어요. 낙갑주 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소삼경을 다 외우신 사람이에요. 지방에 교수였다가 솔에 오시고 제가 학생 때 만났는데 한 5년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그걸 믿어서. 저보다 한자 실력이 훨씬 뛰어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신록 읽을 때는 신록은 왕하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읽었다가 읽었다가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난 낙갑주 선생 보고 이거 뭐예요. 아 그것은 시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경이나 서경이나 어디 춘추이나 어디 나왔다고. 그분은 금방 알아요. 다 외우시니까. 다 외우시니까. 아주 태란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시대의 상속 입양.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왜 조선 중기를 공부하게 된다면 족보를 보니까 족보를 연호로 깊이 갈수록 달라져요.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요? 조선 중기서부터는 남녀 똑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여자까지? 족보에? 네. 여자까지. 조선 후기에는 남자 계통으로 우리 유명한 한국 유명한 북의 계통은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거예요. 조선 중기 때까지는 남녀 평등하게 한 거예요. 그랬어요? 네. 상속 제도는 원래 족보를 보는데 나중에 상속 제도를 보니까 상속 제도는 상속 문서는 꽤 있어요. 17세기까지 있어요. 17세기? 18세기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18세기 들어오면 장자. 큰아들한테 다? 큰아들한테 다 주는 거니까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7세기 후반 때까지는 기록한 거예요. 남녀 한 가족의 예를 들면 제 가족은 남남여녀인데 기록은 그대로 해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는 여녀 남여녀남 이렇게 하면 난 순서로 한 거예요. 또 문서를 보신다면 재산을 나눠줄 때는 똑같이 나눠줘요. 그래요? 그것은 경국대전에 나와요. 경국대전은 평등상속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안 바꾸고 습관만 바꿨어요. 조선 후기에. 경국대전이 그러니까 조선 초에 일종의 조선의 헌법처럼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는 남녀에게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게 17세기까지는 지켜졌다. 하다가 17세기 말에 습관이 좀 바뀌었고. 습관이 바뀌어졌다. 그때부터는 유교 사상을 따라가겠다 해서 장남한테 재산을 다 주고 그때부터는 여자는 출가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7세기. 상속도 안 해주고 여자한테는. 그 후로. 한 1660년, 1670년 때까지는 평등사회였다가.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열곡 선생. 그의 분재기, 상속문서. 우리 분재기라고 해요. 분재기. 나눌 분자. 재산재, 기록기. 기록기. 열곡 선생이 있어요. 친남애인데 똑같이 남녀, 똑같이 재산, 땅과 노비 받았어요. 그런데 열곡 선생의 오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신사임당의 분재기도 있습니다. 오죽혼액 하면 있어요. 신사임당의 분재기는 다섯 자매의 한 사람인데 둘째입니다. 신사임당이. 그 다섯 자매의 상속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5분재 1, 5분재 1.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버님이 갖고 있던 재산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산을. 그렇죠. 아버님의 재산을 딸들한테 골고루 나눠줬다. 신사임당이 만약 200년 후에 살 것 같으면 재산을 안 받고. 입양, 적가 하나 입양을 해가지고. 그랬죠. 그랬겠죠. 또 다섯 자매는 모두 출가 외인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사임당이 지금 우리 5만 원짜리 나오잖아요. 아주 훌륭한 모범, 여성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조선 후기 같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또 생각해보니까 여유 있는 여자 처자들. 호난스론 같은 사람, 황진희 같은 사람. 모두 조선 초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원하면 공부할 수 있고. 미술가 원하면 미술할 수가 있고. 신사임당 아버님께서는 아들을 못 낳으셨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선 후기 같으면 어디서 아들을 입양해서 재산을 거기다 다 줬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고. 재산이 그렇다면 재사도 돌아가면 뭐셨습니까? 그것도 기록 남아있어요. 그래요? 재산은 똑같이 하니까요. 재사, 재사 집행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남녀. 아들뿐 아니라 딸까지도? 딸까지도. 그래요? 이것은 제 미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명절 때 무슨 재산은 안 하지만 명절 때는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모이죠. 우리 어느 때 이스터나 부활절이나 이모 집에 모이예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작은 아버지 집에 모이예요. 그래요? 또 저기 추수감사절 할 때는 고모 집에 모이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완전 미국식이군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는 한국에는 이 큰 집. 네. 이렇게 큰 집을 따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마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고요. 조선 중기까지는 남녀가 평등했고 재산도 똑같이 상속받았고 재산은 돌아가며 모셨다. 그런데 그게 18세기 이후에 바뀌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알기가 좀 힘들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인구. 18세기 들어가면서 인구가 꽉 찼어요. 한국 땅에다가 한국 판도가. 그 전에는 땅의 여유가 있었어요. 어떤 기록에 여기 땅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썼다가 가족은 커서 거기서 마을 하나 만들려고 이런 일이 있는데 17세기 후에 들어오면 인구 문제가 하나 생기고 다른 나라도 인구 문제에 있을 때는 상속법을 바꾸는 일이 있어요. 어떤 집은 어떤 나라가 평등하게 나눴다가 장남에게 주고 어떤 나라에는 딸한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장남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 해요. 인구가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새로 개척할 땅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산까지 올라갔다가 바다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에는 유교 사상이 삼국시대에 들어왔기는 하는데 유명한 유학자들, 재치원, 솔총 같은 분은 실려 사람인데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거 수입할 때 코리안 스타일의 컨퓨슈니즘을 했어요. 유교를 한국식으로 가져왔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은 원래 주례, 예기, 이런 것에 장남 어디까지나 장남이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거 무시했어요. 평등하게 하니까요. 평등법으로 제작했던 거. 그때말로 윤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윤행. 토록하면서 하는 법은 우리 한국에 유일하게 해요. 중국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주 천년 동안 실리 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17세기 후반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코리안 스타일 유교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점차로 정확히 글을 읽어보니까 율곡 선생은 태계 선생의 글을 읽은 16세기 16세기는 유교는 철학상으로 발달했는데 17세기 후러면 집행한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 실행으로 실행으로 장남우선이라고 하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자 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있다면 명나라가 망한 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로 바뀌었죠. 그래요. 명나라는 한국에 있어서는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또 형님으로서 우리가 잘 따라가는 아주 존경하는 형님인데 형님 죽었어. 명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청나라가 들어오는데 청나라는 야만인들이에요. 오랑케라고 했죠. 오랑케라고. 우리 문화에 있어서 밑에 우리 한국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부터는 한국선은 우리가 진짜 유교 사상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유 인구 또 그동안 유교 사상은 발달이 됐고 또 명나라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한국에 말하자면 아주 큰 혁명이에요. 아주 큰 혁명이에요. 사고방식 이렇게 바꾸는 거 상속문서 상속제도 또 제사 집행하는 거 아우 아들 선호 대우하는 거 남아선호 남아선호 출가외인 이런 거 또한 결혼 문제 그것도 바꿨어요. 결혼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어휘가 남아있는데 장가간다고 장가간다 장가 든다 뭐 이러죠. 보통 장가 든다 하지만 나는 장가간다 하는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시집가는 것은 흔한데 그런데 초순 초기는 시집가는 여자분이 있지만 장가가는 남자분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러 가는 네 처가살이라고 하는 소리지만 그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였다. 유명한 예가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열곡선생이라고 했는데 열곡선생의 아버지가 여기 서울 사람이에요. 바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가 갈 때 강릉에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열곡선생이 어디서 태어났죠? 오축헌 강릉에서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주 사람이 강릉 처가에 가서 거기서 산 거군요. 그래요. 자식 낳고 또한 유명한 케이스가 양동 유네스코 인정한 마을 양동마을 경주 거기서도 이 혜재선생 이온적 유명한 학자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가 손씨 집에 장가 갔어요. 또 그 손씨는 유씨 집에 장가 갔어요. 같은 양동마을에 보니까 장가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관계로 한국에는 제가 처음 올 때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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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다 하나가 아니고 본관에 따라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관에 계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정주 정시죠. 저랑 같은 본관인 사람 가까이 안 살죠. 그렇죠. 또 정주에 안 살죠. 안 살죠. 왜 고향을 떠나셨습니까. 우리 한국에 북의 계통으로 쭉 내려왔다면 항상 출가 외인하고 여자는 낳아가고 남자는 집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을 떠났잖아요. 전국 흩어져 살죠. 왜 장가 갔기 때문에 그거군요. 재미있죠. 재밌네요. 그것도 일종의 남녀 평등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때는 결혼을 자유롭게 했었어요. 여자는 신사임당 같은 사람 여유가 집도 있고 하면 남자가 들어오는 거죠. 어느 집에는 남자는 여유가 있으면 여자는 거기로 가고 그런데 남자는 또 여자는 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해 김 씨는 김해를 떠났고 전주 이씨는 전주를 떠났고 이렇게 여러 곳에 여러 성시가 계신데 다 자기 본관에 안 계시는 것은 우원이네요.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시대는 장남 우선이었고 남녀 불평등했고 가부장제가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선 후기다. 네 모두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는 500년이잖아요. 마지막 200년은 그렇고 앞에는 300년은 평등상속법으로 살았어요. 평등상속, 평등혈원제도, 평등마을처직 이거 모두 앞뒤는 또 중간이 아니고 앞에 300년은 뒤에 200년은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민주적인 가치라고 그럴까 이렇게 보면 조선 전반부 300년이 훨씬 낫군요. 그래요. 그래요. 또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선 왕조가 상당히 밑에 하인들 비평을 많이 하잖아요. 저기 삼사. 삼사가 비평을 여러 가지 한데 그것은 진짜 민주같아요. 신하들의 임무는 왕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위무에요. 그 당시 그랬죠. 또 왕이 비평을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아주 깊이 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참. 이렇게 하나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던 사실들을 연구를 통해 직접 밝혀내신 거군요. 나는 그 관계로 한국의 교육제도를 조금 비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제가 책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은 제목은 아마 우물에서 나오는 청개구리의 본 역사.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가 보는 역사. 네. 왜냐하면 한국에 우물 안에 청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한국 역사관이 우물 안에 청개구리 갔대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관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어떤 점이냐면 한국에는 왕조. 왕조는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500년. 조선왕조 500년은 세계 역사에서도 상당히 긴 왕조였어요. 긴 왕조예요. 다른 나라의 우물에서 나온 청개구리를 본다면은 다른 나라의 왕조는 짧아요. 200년, 250년. 그렇죠. 긴다면은 300년이에요. 일본 그렇고 중국 그렇고 유럽 그렇고 희랍 그렇고 애급도 그렇고 다 250년이에요. 그런데 한국선은 500년 가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는 상당히 안정하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이다? 네.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니까 500년 왕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생각한다면은 임진왜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3대국 참여했잖아요. 일본, 명나라, 조선. 명나라가 상당히 군, 근력을 좀 보냈었어요. 육군, 해군 다 보냈었는데. 그런데 히데요시 임진왜란 끝나고 히데요시 아들은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요. 무너지고. 아, 그래요. 저기 토크가와 생겼잖아요. 토크가와 이에야스가 집분했죠. 명나라도. 망했죠. 망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도 정권 바꿨고, 청으로. 토크가와도 생겼고. 한국은요. 유지됐죠. 유지됐죠. 그런데 한국은 제일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많은 피해를 봤어도. 왕조는 유지됐다. 왕조를 유지했다. 또한 조선 그때 왕조가 선조 왕이잖아요. 선조 때죠. 그 사람은 위정부, 아니 저기. 심의주. 심의주. 도망갔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돌팽이 던졌잖아요. 왕에게. 그래도 들어와서 다시 왕이 되고. 또 온 사회는 양반은 다시 양반 됐고. 노비는 다시 노비됐습니다. 노비는 그 혼란을 잡아서 해방시킨 거 아니었고. 못했죠. 못했죠. 또한 조선 왕조는 그렇고. 코리아 왕조도 역시 500년이에요. 명나라가. 원나라가 들어왔어도 유지를 했어요. 또 신뢰시대는 통일신뢰는 260년인데. 삼국시대까지 신뢰가 천년이에요. 그렇죠. 상당한 역사인데. 그뿐만 아니라 왕조와 왕조가 무너지는 것은 제 보기에는 상당히 평화스럽게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통일신뢰에서 고려로 넘어오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게 평화적이었다. 그보다도 가야서부터 합시다. 가야부터.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시대를 통일신뢰 공부한다면 김유신이라는 사람 생기잖아요. 김유신 씨는 가야 사람이에요. 출신이? 원래 가야 사람인데. 할아버지는 가야의 마지막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가야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언니가 김춘추한테 시집 갔어요. 그렇죠. 혼인했다고. 그런데 신뢰시대는 이런 사회잖아요. 성골, 진골, 육두품, 양인, 천민 이렇게 아주 상당한.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죠. 그렇죠. 엄격한 신분제 사회 가운데 어떻게 가야 사람 들어와요. 제일 높은 곳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를 무너질 때는 완전히 멸망시킨 거 아니고. 포용한다. 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 역사의 왕조를 무너지는 것의 사고방식이라 생각해요. 아주 특수한 거예요. 멸망시키되 포용해서 지배기반을 공고히 한다. 똑같이 신뢰가 무너질 때는 고구려한테 갈 때는. 17년 동안 고구려, 후고구려가 신뢰를 보호자로 했잖아요. 부백제에다 해서. 또 신뢰가 무너질 때는 경주 사람들이, 지배층들이 많이 개성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왕조이지만 연결된 왕조예요. 예, 그렇군요. 또 고려가, 고려는 조선으로 옮길 때는 나는 우리 학생 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몇 사람 죽었습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뭐 무지무지 많은 사람 죽었는지, 사람 많이 안 죽었는지에 따라 무너지는 것, 넘어가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내 답변은 두 사람 밖에 죽었다. 두 사람 밖에 안 죽었다. 누구죠? 이성계 위와도 보낸 사람. 최영하고 또 정몽주. 정몽주. 정몽주는 일부러 새로운 왕조를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이 죽었고, 죽었고, 일패폰 고쳐 죽었고. 그러면 사실 두 명은 아니죠. 그런데 몇 사람 죽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의왕, 장왕도 죽었고. 그런데 제 포인트가 아주 무지 많은 사람 죽지 않고. 대학살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없었어요. 왕조를 설립한 다음에 왕실을 몇 사람 죽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랬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비교적으로 이 우물 밖에서 나온 개구리 보기에는 비교적으로 큰 싸움은 아니었고, 평화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기간이요. 기간이 길다는 거. 네, 왕조가 길었지만, 왕조가 왕조가 누묵하는 것은 아주 이성계가 개성에 들어올 때, 정권 잡았을 때는 하루 오후에 잡았어요. 한 방에 그냥. 그냥. 그런데 그것이 아주 특수한 거예요. 보통 다른 데서는 심각하게 오랜 기간 내전을 걷죠. 그래요, 몇 십 년도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한국은 아주 평화스러운 나라다 생각해요. 이것은 일반 한국 사람의 생각한 것하고 다르죠. 다르죠. 왜냐하면 20세기에는 싸움이 많았죠. 그런데 역사를 길게, 전체를 본다면 우리 현재를 떠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는 안정하고 평화스럽고 몇 가지 증거도 있습니다. 하나는 노비제도. 한국은 노비제도가 세계족의 우물이 나온 정객을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비제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한국에는 노비제도가 실을 때부터 커류시대까지, 조선까지, 일제시대까지는 유지한 거예요. 왜 똑같은 노비제도, 왜 하층 사람들이 해방을 못하느냐 하면 혼란은 없어서 그래요. 충분한 혼란은 없어서 그래요. 그만큼 안정적이었다. 임진왜란 같은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뒤엎을 만큼의 혼란은 없었다. 혼란은 임진왜란은 있었지만, 충분한 혼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 보니까 진짜 한국의 왕조는 세계 평균보다 매우 길다. 그리고 왕조에서 왕조로의 교체는 포용적이었고 심각하고 오랜 기간의 갈등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거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려왔고,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당파 싸움으로 분열되어 왔고, 라는 인식하고는 반대인데요. 그것도 제 의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20세기에 혼란이 많다는 것은 먼저 일제부터 20세기 시작했고, 분단됐고, 전쟁이 일어났고, 계속 분단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 20세기에는 어쩔 수 없이 희생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코레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소리가 20세기 소리예요. 그 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소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람은 새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세기의 혼란을 좀 떠나서 한국의 역사를 전체를 본다면 참 평화스러운 역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려왔고, 내부적으로는 싸움만 했고, 당파 싸움만 했고, 이런 것은 사실 또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런 거 있어요. 또한 침략했다는 것이 내 보기에는 큰 침략.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임진왜란하고? 몽고. 원나라의 침략. 원나라의 침략. 그런데 청나라 때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침략입니다. 그때는 청나라군은 들어왔다가 왕의 항복받고 떠났습니다. 바로 나갔어요. 임진왜란 때 몽고 침략할 때는 막 사람 죽이고, 또 그때 침략한 군인들, 코 하나 갖고 있으면 20개의 은, 톤 나와요. 그런데 청나라는 안 그래요. 항복을만 하고 연합하다는 거, 중국에 갈 때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침략이라고 생각해요. 침략이라는 사고방식이 옛날에 제가 개인학자, 교수 한 사람 아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하나만 아는데, 그 사람은 침략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책에 다져보고 실록하고 다른 문집하고 여러 책에 보니까 침략이 9천몇백 몇 개 있었습니다. 9천몇 개. 그런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다시 말하면 여진족이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다 침략으로 본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임진왜란 때, 몽고 때는 수백만 명 죽었어요. 그만큼 죽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진이나 또 해변가에. 외구들 뭐. 외구들. 외구는 해 한 적이 들어왔고, 쌀 한 까마, 돼지 한 마리, 흠축하는 것이 이것은 침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에 따라 진짜 침략하고, 작은 침략하고, 침략 아닌 침략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침략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은 또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새우가 아니다. 우린 새우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니었다. 네. 그래요. 맞아요. 피해자로만 계속 살았던 게 전혀 아니다. 그래요. 새우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 것은 한국 책에서, 한국 역사 책에서 나오면 좋겠다고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제가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재미를 하나 말할게요. 제가 가끔 미국에서 학자들을 데리고 미국 내에 세계 역사 책 쓰는 사람들. 미국의 교과서들? 교과서들. 한국에 와서 답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거. 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게. 제가 상당히 미국 책에 왜곡된 거 많이 거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럼 미국 교과서 내용을 바꾸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한 20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왜곡된 것보다도 양이 부족한 거예요. 한국을 몇 페이지쯤 기록해요? 오늘 책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없는 책이 있어요. 세계사화인데 우리가 애를 써서 17페이지, 25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수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교수님이 다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도 해야 할 일인데. 아이고 참. 네, 그러세요. 그런데 한 번 학자들 데리고 경주에 가 있었어요. 경주. 경주 왕릉 앞에, 이 무덤 앞에 서 있으면서 이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찬마총 이런 거 있잖아요. 한 학자가 코고학자입니다. 그 코고학자는 질문했습니다. 이 무덤은 언제 독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질문. 아주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또 그분은 중동에 일한 사람이고 독을 한 무덤, 독을 안 한 무덤은 없어요. 그렇죠. 다 독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코고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모두 왕관, 흠 다 발견해요.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훔쳐가 난 거 안 해요. 맞습니다. 독을 당한 그분이 몇 개 없죠?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질문하기를 언제 독을 당하느냐. 우리가 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래요. 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덤이라는 거. 이런 소리예요. 아니, 독을 안 했었습니다. 우리 연구할 때는 다, 왕관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이미 제가 한국 역사는 안정한 역사이라고 발표했으니까, 그 사람 날 보고, 아, 피터슨 교수. 맞구나. 맞구나. 이거 지지하는 사실이다. 증거가 있구나. 증거가 있구나.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안 보죠? 그렇죠. 우리는 신라 고분군을 보면서 저거는 독을도 안 당했을 뿐 아니라 연구를 목적으로로도 아직 손 안 댔다. 몇 개 있죠. 몇 개만 손 댔고 그대로 우리 갖고 있다. 이런 건 알고는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몰랐던 거죠. 그래요. 그것도 초상을 존경하는 거죠. 왕조 역사로 봐서 다른 왕조 역사보다는 분명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 이걸 우리가 내부 당파 싸움만 하던 것, 외침만 당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네. 당파 싸움은 당연해요.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한국에 특수한 것이 없어요. 참 교수님한테 우리 한국민의 민족적 자긍심을 미국 교수님한테 이렇게 일깨움을 배울 줄이야. 제가 깜짝 놀라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 교과서까지 바꿔내는 일을 하신다니까 더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요새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일이 시조 관계해요. 시조. 시조. 한국 시조. 시조. 시조는 아주 특수한 한국의 문화를 가지는 시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애들 모두 하이쿠이라고 배워요. 하이쿠? 하이쿠. 그건 일본식? 맞아요. 미국 사람 다 하이쿠를 알아요. 그래요? 그래요.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공부했는데 지금은 3학년, 4학년에 공부해요. 거기서 하이쿠를 배워요? 하이쿠를 배워요. 미국에서 우리는 운동을 해요. 우리 여러 사람들. 시조도 합시다. 한국 시조도 미국 아이들한테 가르칩시다. 또 미국 아이들 저 멀리 일본 시를 배웠다가 그 옆 나라 한국도 시 있다. 이것은 시조다. 하이쿠도 있고 시조 있고 이렇게 운동은 있습니다. 나하고 하버드 대학도 네이빌 맥켄 교수하고 시카고에 세종문화센터이라고 있어요. 사립한 기관인데 거기서는 시조 시합합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시조 시합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시조는 대상으로 공부해요. 대상으로만. 옛날 이것이다. 나는 어떤 한국 친구에게 시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시조를 썼다. 이렇게 하는 작업 방식인데 안 해요. 옛날에 쓰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에 쓰는 거예요. 미국말로 쓰는 거예요. 시조를. 시조의 형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말로 새롭게 창작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옛날 시조 달달달 외우는 거 말고. 말고. 옛날 시조를 배우고 어떤 양식인지. 이 몸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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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면 상당히 창조력 생기는 거예요. 창조력.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시조를 대상으로 옛날 것만 배웠다가 창조를 안 하니까요. 창조력은 발달하지 않는 기회를 잃은 거예요. 저기 한국에 시조를 안 쓰죠. 학교에서는. 우리 교실에 1년에 한 50명 학생이 한 2개 정도 시조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교실에 1년에 한 100개 씁니다. 우리 교실에 쓰는 시조가 한국의 온 민국에 쓰는 시조보다도 우리가 많나요? 부끄럽네요. 아니 부끄럽지 마시고 그 대신에 한국의 교육 제도를 개선을 해서 각곳에 애들에 시조 시합을 합시다. 시조 경진대회 이런 거. 그렇죠. 좋죠. 우리 학교에 그런 거 해요. 좀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시조가 나와요. 시조의 양식이 짧지만 아주 의미가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승전결이 딱 있는 그런 거죠. 좋아요. 우리 교수님 한국 이름 있으시죠? 옛날에 한국 이름 하나 작성했죠. 이름은 피터슨이잖아요. 마크 피터슨 교수님. 마크 피터슨이고. 피터슨 배도선으로. 배도선. 길도자 착할 선자 했습니다. 어디 배 쓰십니까? 네. 그것은 나는 나주배이라고 합니다. 나주배. 나주가 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제일 좋잖아요. 나주배가. 흔히 하는 농담이 있죠. 나주배가 배도선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광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라고 소개했다가 끝날 때는 배도선 교수님 이렇게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저 스스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배도선 교수님한테 새롭게 일깨움을 받았군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